제자리를 자라박하고 있는 우리의 칡중경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아직 안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10명 중 6명은 구독을 안하고 보고 계십니다 꼭 구독하고서 봐주세요 알림이는 끄면 되니까 알림이 거슬리시는 분은 알림만 꺼놓으면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신기전을 뽑기 시작했거든요 조선 최강병기 신기전을 뽑기 시작했기 때문에 파저기만 계속 받아들이면 됩니다 받아들이면 돼요 6만원? 돈 왜 이렇게 없냐? 잠깐만 지금 어디하고 전쟁상태지? 패서여진 일본 일본이랑 전쟁중이네 평양에 왜 왔지? 제가 평양에 왜 왔을까요? 뭔가 이유가 있을텐데 와 나 이거 머리인줄 알았어 머리에 뿔랑번 줄 알았어 저 갈색 갈색 일자로 나온거 저거 어 이렇게 안움직였으면 개빵 터졌겠는데 아 파저기 찾느라 이리 왔구나 대구로 다시 내려가죠 3700원밖에 안해? 오케이 결혼 때문에도 오고 어? 아 얘네는 사야됩니다 도폐젤티는 개좋아요 파저기 파저기가 조금 시간이 있어야되나 보다 일본 놈들 쳐죽이면서 있죠 감히 왜 놈들이 이거 대한민국을 쳐들어와? 상단 동행료를 내야지 1038원? 필요없어 난 니가 가진 전부를 원해 평화를 원해 삶이 살만한 가치가 있길 바래 가득 찬 세상에 한줄기 새가 새가 돼요 어허 이 노래 아는 사람 있나? 이 노래 알면 아잰데 돈 뜯는게 돈 더 줘? 이런 씨 그걸 왜 지금 말해 진짜 어어? 저 장군들 벌써 뛰어가는거봐 아재는 아니겠지만 음 뭐랄까 살짝 아재 사재? 사일재? 와 뭐야 아니 칠부타시가로 뭔데 저거 뭔데 미쳤네 뭐야 어 그런데 캐릭터가 젊어졌잖아 어 얘가 들고 있는거 이게 이게 엄청 이게 엄청 좋다 그랬거든 어디다 던질까 오오 내 말 설마 너 내 말 탄거 아니지? 내 말 어디갔어 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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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니? 말 어디갔니? 응 어iam 오랜만이네 어 오랜만이네 어 공성전할 때 저걸 전부 다 채우라고? 괜찮은데? 괜찮은 생각이야 일본 넘어가자 그냥 성 하나쯤 먹는건 괜찮잖아 어 애들 다 나 따라온다 오케이 소고밭입니다 감사합니다 센조 센조의 부대 아니 언제까지 기다려야돼? 아 저 총사령관 아니에요 임꽁정 대여해준거 9월 10... 아 3일밖에 안 지났네 하라석 먹어버리자 합류할 준비가 되소 얍 평화를 얻으시오 어디갈려나 심립 어 잠깐만 내가 기타큐수성을 먼저 포위하고 있으면 애들이 와서 도와주겠지? 야 그렇게 가면 안돼 야 500명이나 있어 못해 못해 이건 어디들어가냐? 하기성? 제가 이거 포위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야 이거 들어와줘 기다려봐 애들 지나갈때 애들 지나갈때 싹 어 아 이러면 안되는데 아 이러면 안되는데 아 이러면 안되는데 이렇게 1인칭이요 1인칭은 나중에 뭘 쏘는거야? 뭐가 푸시푸시거려? 아 이 파덕이 잘한다 잘한다 도격 그렇지 그렇지 기병 진희대 돌격 이게 전투지 이게 바로 전투다 이게 바로 전투다 어? 오 쉣 야 대장 내가 잡을게 일로 안와? 그렇지 우키 다 히데이에 잘가시고 도격 아 맞다 신기전 따로 났지 그래 무사가 끝까지 싸워야지 비록 외적이고 우리의 원수이건 끝까지 싸우는 모습은 보기 좋았다 3명이나 죽었어? 3명이나 죽었어? 성 먹으러 들어가볼까? 안되봤으면 될거 같은데 이거 그렇지 않아요? 도패 될거 같은데 왜 단축키? 뭔 단축키? 아 백여의 왕자라 그러네 아 백여의 왕자라 그러네 녹겠다 궁병들한테 녹기 쉽겠어 이거 포위하고 있다가 우리 애들 여기 길 지나갈거거든요 여기 여기 앞에 앞에 지나갈 때 탁 건드리면 하기성으로 다 빨려 들어오지 자 어 어디가 야 어디가 이리와 야 아 아이씨 아이씨 건줘여진이 전쟁을 선포해? 이 마을 다 털고 다니네 이거 이젠 악당들이네 어 여기다 됐어! 들어와! 으 살려줘 다섯개 대! 어우 큰일날뻔 했어 잠깐만 이녀석은? 다시 만나길 학수고대하고 있었어? 그럼 죽어 52명에 1220 12... 1227명으로 발라버리는거지 1277 크으 1쯤에 생긴거좀 봐요 1쯤에 마문이 닮았네 헤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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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피하는거 봐 이건 디즈스 비기바 오오 빠져뻔했어 오 죽여불려 죽여불려 미야모토 무사시 주적관 아주 뚜렷하구만 응? 오이구 이상해 오이구 예스!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 정학이 형 미안 넌 포로야 와우 쉣 됐는데 아 쉣 됐는데 평배수 보갑사 정로위 숙련된 팽배수 비갑사 정의의 파적위 바라밤 바라밤 여기 선조 없나? 선조가 이걸 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 도대체 언제쯤 제한할 수 있어? 어? 어? 잠깐만 돌려받을 그 시기가 지난게 아닌가? 아 이 파적위 어이씨 왜 이렇게 없지? 밥? 무슨 밥? 뭔 밥을 해? 무슨 말이냐? 아 노예상인이 없네 일본인들 다 버려? 아니 팔게 선조한테 도대체 몇대부터 팔 수 있는지 모르겠네 어 나이스 나왔다 노예상인 예스 외구만 버리라고? 외구가 있어? 외구 없는데? 외구 없어 지금 하나 넉넉 학교란 난 흐하 괴로운 칭 칭 칭 칭 칭 칭 칭 권율 나 개실로하네 왜이렇게 싫어하지? 좀 더 평양에 페르 유르무든? 뭐야 평양에 전쟁이 일어났네? 여진애들 들어왔네 평양에? 어허 237 sorry 아 그렇죠 임걱정 회수하러 가야죠 어디갔어? 선조짱? 이정도면은 내 마을 이미 털렸어요 정암이형한테 물어봐야되겠다 오 6500원 개좋아 함흥성? 함흥성? 함흥? 함흥성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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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iao 함흥성? ر